강서구가 2021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유공자치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자체 모델 개발, 홍보 등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구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서울시 돌봄 SOS센터 시범자치구로 선정돼 강서형 통합 돌봄 복지 체계를 구축하며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구민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돌봄 제도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사업 안정화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동단위 안부 확인 사업 실시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공동체를 조성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강서군은 이번 선정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더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